ㄷㄷ 여보세요? 아 여보세라고 그랬다 에 방송하러 왔습니다 사진 다 찍고 왔는데 사진간 찍었거든? 아니 근데 수영 그 뭐야 눈썹 보이지 않게 찍어달라고 아 그 뭐야 하라길래 어디서 찍었는데 지금 장난 웃겨 지금 자 오늘은 이걸로 이걸로 가겠습니다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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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뭔소리야 이거 아 대외보다 대외보 보이셔서 아 하핳 하핳 진짜 웃긴 하핳 편집 개 잘해줬어 아주 그냥 사람을 바꿔 놨어 하핳 안경도 안 돼 비자카드였어 이게 비자 사진이어서 안경은 쓸 수가 없대요 잠깐만요 저 캠 좀 갖고 올게요 아 담당 하핳 이걸로 는 남순이 오랫 하핳 ó 능력이 용인들 하핳 울 노무 루 하핳 하핳 리 야야야 헛소리 하지마 캠 갖고 왔더니만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야야야 헛소리 집어치어 헛소리 집어치어 빼빼 말은 김정국이랄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매니저분 계신분 있나 매니저분 계신분 있나 내가 방제를 못 바꿔요 내가 로그인을 못해가지고 이거랑 매니저분 한 분도 없네 아이고 과연 위...뻑...예 위 베리 위... 쏘리 메이저 없어 아니 나 지금 메인으로 설정을 해주고 싶어도 설정도 못해서 아 일단 오늘 상작관 할건데 잠깐만요 아 타이틀 방 선호 뭐이리 노하냐 야 암 말해도 알아 이 새꺄 야 소 핸섬? 제가 상대깡 방송할건데 지금 매니저님이 없어가지고 예 방제를 못 바꾸네? 아음 망했구만 이거 비자 사주네 비자 비자 놀랍네요 요즘 눈이 침침하더니 병원 갈 때가 됐구나 이분이 이종석이라고 정상인 있네 정상인 이분 감동헌인 뭐야 쥐 야 그만해라 추하다 추하다 피셔야 알바를 몇 명이나 고용한거냐 추하다 선포로 가냐 버스 비자 비자에요 비자 잠깐만요 카드로도 되는구나 카드로 긁어야겠다 연거 옆에 이렇게 양심으로 좀 해놓고 잠깐만요 어? 어디갔지? 와우, 핸섬 아, 그런거 얘기하면 안돼 예 마감 야, 그런거 얘기할땐 잘할땐 하는거야 못해서 그런거 얘기하면 돼 조용히 살겁니다 요즘 우승하고 다시 합쳐야지 조용히 살겠습니다 상작강 하려구요, 예 운산 갈거 같거든요? 어? 메이저님 왔어요? 아니, 생각해보니 저거 솜브라 컷 아닌가요? 오랜만이네요 메이저 왔다고? 어? 왔네? 까레님 메이저님, 그거 뭐야 그것좀 해주세요 히하 어제 고생했어요 아, 감사합니다 구독 고마워요 제가 제일 고생했죠 그, 뭐야 그것좀 해주세요 방지, 방지좀 바꿔주세요 리얼루다가 입국심사대에서 히 이즈 노스코리아하면 잡혀가서 호러 빅맥 오지게 먹을거 같은데 호러 빅맥을 왜 먹어? 어후호호호호호호 피셰의 돌아온 시 피셰의 상작강 시즌3 이렇게 해주세요 아니면, 뭐 느낌 있는거 있으면 매니저님이 알아서 하시고 제목 하고싶은걸로 빅맥을 코로 웨모 코빌런이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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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무 내내 상작 강한다고 미친 맙소사 그 스트리머의 그 매니저였다고 한다 멘맹지님 1개월 추가 구독 감사합니다 맞나?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복권 글냐고요? 아니요 저 상작 강의실 문상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 핸드폰으로 결제 딱딱 했으면 되는데 유심 망가져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유심 망가졌는데 핸드폰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 진짜 만원 더 사올거라 그림자면 이거 샀어야 되는데 아 까먹고 잤네 이런 유심이 아니 그러니까 유심 인증이 안 돼 유심 껴놨는데 유심 인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새로 살라고 갔거든? 근데 미성년자여가지고 법정 대리인을 불러와야 된대 근데 부모님은 지금 여기서 한 4시간 멀리 있거든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죠? 네? 님들 어떻게 해야 되죠? 네 are you missing time работ 회원님 아 Instead came to me 죄송합니다ина 주시보쏄가 쩍쩍쩍 펼쳐고 있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나 미성년자 안 물어볼 줄 아는데 물어보더라 공모의 병원의 사진과 생김새가 다름내다 신체검사에 협조하시라구 이런거요? 잠깐만요 아 나 물어볼 줄 몰랐는데 가더니 물어보더라구 어? 미성년자한테는 안되는데 호.. 혹시.. 슈발 하나만 하자 음.. 음.. 솔직히 피셔 너무 잘생겼다 새채미남 사진도 강동원빈처럼 나왔네 펴펴 펴펴 이 자식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군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 자신한테도 거짓말을 하다니 피셔형 콩두가 논란이 많아서 팀원들 멘탈적으로 힘들었을 것 같아 여친 논란도 그렇고 개새끼야 여친 논란만은 평생 없을테니 다행이야 야 이 개새끼야 으흐흐흐흐흐흐 피셔넴 캠조큼만 키워주세요 캠이 더 아름답습니다 조금 키워드렸습니다 예 잠깐만요 문상으로 종이 잡는 소리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조용히 살겠습니다 우승할 때까지 조용히 살겠습니다 이번 창작강 문빨 장난 아닌 전설 4개밖에 안 떴는데 그 두개가 시메트라 제냐타야 옥치 악마드라 야 시메트라 이번에 개모이시던데 진짜 시메트라 개쩔던데 시메트라 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쩔게 맞는건지 모르겠는데 아 시메트라 쩔더라 피셜 얼굴이면 미성년자 안 뚫리나요? 알면서 왜 그래 굳이 그런 말 안해도 알어 굳이 그런 말 안해도 상처받아 이새끼야 가만있어 술집은 술집 가면은 잡지도 않아 말 너무 심하다 자제하자 나도 내가 힘든거 안다 퇴! 8,6,7,6,8,3 맨 맞을거에요 6개 말해도 어차피 모르잖아 퇴! 3,7,9,6 8,2,3,6,2,7 고맙습니다 퇴! 5,7,3,2 4,2,5,0 2,4,6,9 1,4,8,4,5,3 5,7,7,2 4,2,0,7 9,4,2,0 1,5,1,9,9 5,7,2 따란! 다 됐지롱 그래 맨 맨 마지막거는 내가 진짜로 진짜로 불렀어 키워줄게 이렇게 1,5,1,9,9 오 진짜였다고 한다 빠라바라밤 이원이람님 1기구독 감사합니다 띠링 이미 쓴 내역입니다 따라따따뽀 다음 솔직히 말해봐 맥주 소주보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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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셔본적이 없어 소주보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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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렀다 이미 어? 나 150등 됐네 개꿀 아 심현대요? 저 진압패드 뭐야 저게 그 박보검인가 머식인가 그건냐 탁쳐 자기 자신한테 솔직해지자 나 한판 이기면 자전히 빼기라 그 아 지비자 첫 아 bothered 아 일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